10.3이죠. Veridating Reference is with a Lifetime.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주제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더 보충적인 부분을 살펴볼거에요. 그리고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Lifetime은 상당히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차례 Lifetime을 호출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일단 먼저 Lifetime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부터 좀 볼까요? Lifetime이라고 하는 것은 Lifetime은 말 그대로 수명이예요. The Lifetime of Reference죠.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Reference. Reference의 수명에 가는 것입니다. Reference라고 하면 이렇게 End로 표시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적용되는 개념이 적용되는 것은 두 군데에요. 첫 번째는 Method나 Function. Function에 Input과 Output을 매칭시키는 거죠. How to match the Lifetime. How to match the Lifetime. Times of a Function's Input and Output. Bit in이라고 할까요? 들어가는 값과 나오는 값. 다 레퍼런스들이죠. 이것들이 레퍼런스가 아니라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레퍼런스라고 할 때 이런 레퍼런스로 전달되는 Input과 레퍼런스로 출력되는 Output 간의 시간, Lifetime을 매칭시키는 거죠. 어떻게 매칭시키는 것인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Input으로 전달된 것이 Output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수명이 소멸해 버리게 되면 그것이 끝이잖아요. 그렇죠? 끝이 또 하나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Struct 같은 Struct 같은 구조물입니다. Input과 Output입니다. Struct 같은 구조물입니다. 마찬가지로 How to match, Lifetime, Bit in 마찬가지로 그냥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이것만 볼 수 있으면 되겠네요. Struct의 Input과 Output Struct의 Input이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필드들이죠. 필드들이고 Output은 Struct 그 자체입니다. Input이라고 하면 Input이라고 하면 Equal 필드 필드들이고 얘는 Struct 그 자체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우리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감이 좀 안 오실 거예요. 그리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What is Lifetime What is Lifetime 도대체 Lifetime이란 게 뭐냐 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쭉 한번 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번 에피소드는 길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Lifetime의 필요성 이런 거죠. R이 있고 R을 declare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X를 만들고 R에는 X의 레퍼런스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프린트를 합니다. 뭘 프린트를 하느냐 그러니까 R을 프린트하죠. 그러면 R을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프린트 펑션에 인풋이 지금 R이 들어가 있고 이 R은 레퍼런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Output은 뭐예요. Output은 이 X가 가리키고 있는 이 값이에요. 마찬가지 Output도 이 레퍼런스가 되겠죠. 인풋과 Output인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인풋으로서 R이 들어간 거잖아요. Let R. R은 여기 declare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얘는 지금 수명이 살아있어요. 여기 살아있죠. 그런데 실제 Output으로 나와야 될 것 나와야 될 것은 이 블럭이 끝나면서 사라지죠. 따라서 인풋의 수명과 Output의 수명이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풋과 Output의 수명을 서로 매칭시켜주는 겁니다. 바로 occurs here. 이것을 실제 코드를 보는 것이 더 낫겠네요. 복사를 해서 코드에 넣고 왜 이게 안 되는지 볼까요. 지금 그게 없네. fn main 안되어 있네요. 됐습니다. 이제 지금 이걸 돌리게 된다면 에러 메시지가 뜨잖아요. 물어뜨나요. x doesn't live long enough x가 충분히 살고 있지 않습니다. 빌려온 value borrowed value 라고 하는 것은 레퍼런스에요. 레퍼런스가 충분히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러스트에 여섯번째 줄 여섯번째 줄 에서 borrow value 그리고 일곱번째 줄 에서 x가 드랍 됐습니다. 이 x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 또 어떻게 됐나요. 아홉번째 줄에서 다시 borrow rate used here 빌린 것을 다시 사용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이 primitive 타입의 데이터잖아요. primitive 타입의 데이터인데 이것 역시도 어떤 데이터들 간의 스택 이 있던 힙이 있던 이 권력 스코프를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다 메모리에서 삭제됩니다. 그래서 deallocation 되는 것이 아니라 drop 되는 거에요. deallocation 되는 것은 힙에서 데이터를 드러낼 때 그때는 deallocation이라고 그러고 스택이던 힙이던 어디에 있던 데이터를 드러내는 것 그것은 다 drop이 됩니다. 특히 variable name 과 값 간에 이런 이게 값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포인트 변수일 수도 있죠. 포인트일 수도 있죠. 어떤 것이든 간에 variable 과 그에 연결되어진 어떤 테이블 사실상 테이블이 들어가 있는데 그 테이블 간에 binding을 해제하는 것을 다 drop이라고 표현합니다. drop이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란 말이죠. 여기서 발생하고 또한 여기서도 발생합니다. drop r이 drop 되고 drop r 그리고 여기서 x로 drop 하죠. 따라서 input으로 들어가는 r이 output으로 나오는 x 보다 훨씬 더 오래 살죠. 이런 mismatch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은 동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라이프타임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또 보겠습니다. 요거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미 살펴봤었죠. 음 그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할만한 건 뭐냐 하니까 수명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라고 하는데 수명을 측정하는 방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기 메인 여기가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7살 8살 그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수명이 더 긴 거에요. 그죠. 굉장히 단순하죠. 수명 계산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수명 equal 코드의 위치에 코드가 위치한 라인 라인이 바로 그 코드의 그 코드의 그 코드로 표현되는 어떤 라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 저 variable이나 이런 것들의 수명이 됩니다. 그죠. 그 코드가 위치한 위치 요게 수명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얘의 수명은 여기서부터 얘가 끝나는 순찜이 좀 여기에요. 그리고 태어나는 지점 숨을 거둔는 지점 숨을 거둔다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라이프타임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태어나는 지점 얘가 사라지는 지점 그죠. 그러니까 라인이 아주 중요해요. 라이프타임은 라인이 중요하다. 그거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책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위치 라인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에요. 그리고 지네릭 라이프타임 펑션 펑션에서 일반적인 라이프타임에서 스트링1 스트링2 이렇게 하나 뭘 만들고 또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얘와 얘를 비교하는 롱스트 펑션을 호출하고 그 다음에 리졸트를 리턴하는 요런 겁니다. 이거는 일단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메인 해서 지금 문제 롱스트라고 하는 펑션이 안 보이네요. 펑션이 위에 있나 없죠. 밑에 어디 있겠네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롱스트라우트라고 하는 펑션이 있고 그런 다음에 얘를 호출해서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L가 떴단 말이에요. 그죠. 이번에는 지네릭이 쓰이지 않았으니까 굳이 L가 뜰 만한 이유가 없죠. 구체적으로 이게 다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L가 왜 떴을까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또 중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basically 라고 할까요. all function have a lifetime for their input 그러니까 argument들이죠. argument 와 and output 그러니까 return value죠.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고는 있지만 이것이 explicit 표시될 수도 있죠. expressed 이것이 한 가지 경우이고 두 번째는 implicitly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or compiler can guess calculate 라고 할까요. guess 그렇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 적어도 돼요. 이렇게 안 적는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안 적어도 컴파일러가 lifetime 얘들의 input과 지금 보니까 input도 레퍼런스고 output도 레퍼런스에요. 그러니까 레퍼런스인 경우에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었나요. 레퍼런스인 경우에만 라이피타임이 적용됩니다. 개념이. 레퍼런스가 아니면 신경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Rust 컴파일러가 얘들의 수명과 얘의 수명을 서로 계산을 해서 어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개발자에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컴파일러 에러입니다 컴파일러 에러는 뭘 의미하는 거냐니까 이것도 중요하죠 컴파일러 에러 지금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이것을 돌리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하게 되요 그 에러가 발생하는 것은 컴파일러가 우리에게 expected lifetime 파라미터라고 되어있잖아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에르민 개발자들 코델 help the 컴파일러 컴파일러 에러를 좀 도와달라 컴파일러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7-2로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도와주면은 그러면은 도와주면은 도와준 것을 보고 컴파일러는 개선합니다 논리적 개선 두 가지 개선 하게 되요 컴파일러 만약에 도와준다 도와달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라이프타임 지네릭이죠 이것도 이것도 지네릭입니다 라이프타임 도 지네릭이니까 제목이 계속 지네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 디벨로퍼죠 디벨로퍼들이 아 디노트 라이프 라이프 타임 라이프 타임즈 오브 인풋 앤 아웃풋 아웃 푸트 다 레퍼런스들이에요 레퍼런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고 나면은 컴파일러는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논리적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에요 첫 번째는 로지컬 correctness 를 평가하고 두 번째는 수명을 실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에요 그래서 매절 매절 리얼 라이프 타임 확인해 보는 거죠 실제로 메즈로 하는 말은 체크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절차를 거쳐서 베리에벌들의 라이프 타임을 결정하게 되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보자는 거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 이게 아니었네요 다시 다시 교정들 하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좀 길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눠서 에피소드를 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경우 이 경우에는 좀 도와달라는 거에요 도둑 좀 모르겠다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컴파일러가 인풋과 아웃풋의 라이프 타임을 결정을 하는 그 나름대로의 룰이 있어요 세 가지 룰도 좀 있으면 우리가 소개를 드릴 겁니다 세 가지 룰이 있는데 그 룰을 가지고 그 규칙으로 도저히 파악을 못 할 테니까 못하겠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컴파일러를 도와주는 거에요 어떤 식으로 도와주느냐 하니까 이렇게 라이프 타임 지네릭을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이것도 지네릭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번 잊으면 안 됩니다 라이프 타임은 지네릭입니다 라이프 타임 아 지네릭스 우리가 지네릭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었죠 그때 공부했던 개념들이 라이프 타임에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적어주면은 이제 논리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에요 너무 번거로우니까 좀 지우고 요것을 요렇게 만들어주는 거에요 요렇게 우리가 작성하는거죠 요런게 있으면 안되겠네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떤 점이 바뀌었나요 보시면은 다 똑같은데 요렇게 지네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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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션이라고 표현하죠 지네릭 노션 방식으로 해서 요렇게 지네릭을 결정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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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지네릭 결정하고 똑같아요 얘와 얘와 얘의 수명이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거죠 그죠 따라서 이 x와 y의 수명만큼 수명은 이 중에 어떤 둘 중에 하나가 리턴 되는 거잖아요 리턴 되는 값이 x든 y든 간에 얘는 처음에 입력될 때 개의 그 x와 y죠 그죠 그 수명이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봐도 금방 봐도 이거 당연히 당연한 건데 이걸 왜 컴파일러가 일을 못하느냐 하면은 아직까지는 지금 못하고 아마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9년 7월 중순이에요 2019년 7월 중순이 현재 기준으로서는 이걸 인식을 못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시점이 2020년도 경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으로 봐서 1년 뒤죠 그러면 아마 컴파일러가 이건 다 인식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해줘도 알게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컴파일러가 진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컴파일러가 지금도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다 적어줬어요 어떤 경우든 간에 예의 없이 다 적어줬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적어줘도라도 적지 않더라도 똑똑한 컴파일러가 라이프타임을 수록합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 시점에는 어쨌거나 적어줘야 돼요 적어주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 제가 뭐라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로지칼 커렉터닉스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얘가 A만큼 이만큼 산단 말이에요 얘는 B만큼 산단 말이죠 그리고 리턴 되는 애가 예를 들어서 또 A만큼 산다 이건 좀 말이 되잖아요 들어오는 B만큼 인풋 길이만큼 아웃풋의 수명이 충분히 고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가 아웃풋 될 시점에 죽고 없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바람직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이런 식으로 데이터 구성합시다 B고 얘도 B만큼 리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왜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하나요 지금 A는 A만큼 살고 B는 B만큼 살고 리턴 되는 건 B만큼 살고 따라서 얘의 수명과 얘의 수명은 같은데 얘의 수명과 얘의 수명은 다를 수 있죠 얘는 A고 얘는 B잖아요 그렇죠 얘가 더 길 수도 있고 얘가 더 짧을 수도 있죠 그렇죠 어떤 경우도 가능하죠 근데 리턴 되는 것은 얘만 리턴 되는 것이 아니라 얘도 리턴 되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얘의 수명이 얘의 수명보다 더 짧을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렇죠 이렇게 논리적 정합성을 따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바로 L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라이프타임 미스매치 이라고 하는 이게 논리성입니다 대충 뭐 대략적이나마 감이 오시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우리가 고쳐준다면 또 가능하죠 어떻게 고치느냐 하니까 리턴 되는 값이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항상 Y만 리턴한다 그러면 문제 될 게 없죠 전혀 왜냐하면 B만큼 수명이고 B만큼 수명 인풋의 수명과 아웃풋의 수명이 어쨌거나 같잖아요 그렇죠 얘가 리턴 되기 전에 얘가 죽을 사라져버릴 염려는 없죠 수명이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에러가 없는 상태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체크 리얼라이프타임 오브 레퍼런스 실제 라이프타임을 한번 체크하고 매일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런 예제가 있습니다 스트링1에서 스트링1을 만들고 그리고 스트링 프람 xyz 이것도 그냥 복사를 해서 가져와서 붙여놓고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메인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어요 좀 전에 봤던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롱스트라고 하는 것이고 얘는 a이고 a이고 또 a 세 개 되어 있어요 라이프타임 a죠 그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스트링1은 얘의 수명은 태어난 시점이 여기 얘가 사라지는 시점은 여기 얘가 태어나는 시점은 여기 얘가 사라지는 시점은 여기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얘가 태어나는 시점은 여기 얘가 사라지는 시점은 여기 그리고 프린트가 되는 부분 리졸트를 쓰는 시점은 여기 프린트라고 하는 아니죠 롱스트라고 하는 function 이것만 보자면 얘는 일단 빼놓고요 얘는 빼놓고 얘만 보면은 얘는 어떻게 되나요 롱스트에서 들어가는 것이 얘를 첫번째 input 얘가 위에서 시그너스되어 있는 a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죠 a가 되고 그리고 또 얘 얘도 얘잖아요 또 얘도 a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턴되는 롱스텝 리턴값 x가 되면 y가 되면 그것이 result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수명도 a 되죠 따라서 근데 보시면은 얘와 얘의 수명은 서로 다르잖아요 다를 경우 그럴 때 컴파일러는 둘 중에 짧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떤게 더 짧나요 빨리 수명이 끝나는 애 얘가 빨리 끝나죠 그죠 얘가 빨리 끝나는 애의 수명을 측정해 봐요 측정해 보니까 언제 끝나나요 여기서 끝나죠 그죠 그리고 얘와 같다고 되어 있는 리턴값 얘의 수명이 언제 끝나나요 측정해 보니까 얘도 여기서 끝나죠 그죠 둘 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얘가 나오기 전에 얘가 사라지진 않죠 길이를 재보니까 여기서 측정 매절해 보는 거잖아요 태어나는 시점 사라지는 시점 태어나는 시점 사라지는 시점 위에서부터 한 줄씩 한 줄씩 한 줄씩 내려오면서 길이를 재보는 거잖아요 그죠 수명의 길이를 재보는 거죠 요게 제가 말씀드렸던 요 라이브타임 체크 매절 리얼라이프타임 오브 레퍼런스 입니다 실제로 측정해 보는 거예요 측정해서 확인해 보는 거죠 확인해 보니까 어 오케이 괜찮네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게 빠져있으면 요렇게 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자 이걸 제가 주석을 제거를 하면은 에르가 뜰까요 안 뜰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셨나요 제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좀 다를 거예요 아 에르가 떴네요 어떻게 떴죠 리졸트가 사라져버렸잖아요 사라진 상황에서 얘가 호출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안 맞죠 수명은 끝나버린 거예요 끝났죠 끝난 상황에서 입력값을 요청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라이프타임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주제입니다 그렇죠 라이프타임하고 상관이 있으려면 음 요렇게 하면 좀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다시 이걸 요렇게 넣고 여기다가 요렇게 let result 하고 선언만 declare만 했습니다 그리고 값을 할당하는 것은 여기 값을 할당하는 거랄게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요것을 다시 주석을 해제하면은 에르가 뜰까요 안 뜰까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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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